가수 휴린과 프로듀싱팀 블랙아이드 필승이 뭉쳤다. 11일, 휴린의 소속사 브릿지, 브리드, 슥은, 20일 공개, 되는 휴린의, 셋업 타임, 세번째 싱글, 제, 목은, 바다 보러 갈래, 시시, 로, 블랙아이드 필승, 이 프로듀싱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공식 s. seesea. 웬 이미지 속에는 파란 하늘 아래 뜨거운 태양을 만끽하, 여탄탄한 몸매와 구릿빛 피부를 드러낸 휴린의 모습이 담겨있어 기대감을 한층 더 고도시켰다. 시스타의 턱, 치 마이 바디, 터치 마이,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치어업, 치어업, 피티, 나이키, l-i-k-e-y, 에이핑크의, 1도 없어, 등수, 많은 히트곡들을 배출한 블랙아이드 필승은 오랜만에 휴린과 위협업을 통해 다시 한번 가요계를 뜨겁게 강타할게, 퇴기다. 특히 휴린과 블랙아이드 필승, 그리고 올로케인, 션으로 촬영한 하와이의 청량한 바다가 만나 과연, 바다, 보러갈래, cc, 에서 어떠한 이색적인 시너지를, 이뤘을지에도 더욱 궁금증이 모아집니다. 앞서 첫번째, 싱글, 네일할래, 투두리스트, 에서는 심프라, 면서도 아름다운 어쿠스틱 감성을, 두번째 싱글, 달리, 달리, 로는 결이 다른 압도적 퍼포먼스를 선사한, 휴린은 가요계 대표, 썸머핀, 위 귀환을 알린 이번 새, 번지 싱글로 독보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2018 여름을 더욱 시원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한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콘셉트 변신과 음악적 도전을 이어온 후, 린의 솔로 싱글 프로젝트, 셋업타임, 음악, 지막이야기, 바다 보러갈래, cc, 는 오느니, 0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베이를 벗는다. YTN 스타 강내리 기자, nrk골뱅이 ytn, tlus.co.kr, 사진 제공는 그리지, 그리지, 갖는 대과로 러비브가 세대 사이트를 통해 네 Bokä가 OD잖아요 2, 8 tér Healthcare, 튼튼, 4 메시 Вмен영 전략 П